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모든 난이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난전문 방송 난 알아야 난선생이십니다 반가 반가 제가 허접난은 별로 안 찍은 것 같아요 거의 안 찍었죠 최근에 저 말고도 많이 찍는 분들도 있고 상당히 많은 종류의 난들이 있어서 그걸 찍다 보니까 못 찍었는데 난 취미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게 허접난 이잖아요 그래서 허접난에 대해서 저희가 시리즈로 할게요 오늘의 1부 1부에서는 허접난 구입시 유의사항 2부는 선물받은 허접난 관리 방법 3부는 허접난 집에서 키우는 방법 4부는 허접난으로 하는 플랜테리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허접난은 아마도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화해료 중에 하나입니다 꽃이 오래갑니다 정말 오래갑니다 지긋지긋하게 오래갑니다 11,000원 같은 경우는 거의 5개월 6개월 7개월까지 보았다는 분들이 있고 보통 3개월 4개월 정도 가니 이게 지미용으로 발달하기 보다는 상업용으로 먼저 발달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개업식 승진 뭐 이런 쪽으로도 많이 선물해서 사실은 아직까지 1년에 한 몇백만 개가 판매되고 있는데 거의 다 선물용이고 선물용으로도 나가는 거 어떻죠? 대부분 99% 다 죽습니다 시중에서 막상 가서 살려면 살 데가 없어요 왜? 나는 애초부터 선물용으로 많이 돼 있어갖고 일반 화원에서 갖다 놓지 않습니다 시골이나 외곽 쪽에 빠져 있는 데서는 호접난을 합식해서 선물을 보내니까 낱개 분을 갖고 있는데 대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근조 화원처럼 양재동이나 몇 군데서 주문하면 거기서 다 떠나죠 같이 가는 것 그런 식입니다 첫 번째 호접난의 종류 말씀을 드리는데 뭐 알아야지 구입을 하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크게 나눠서는 원정 호접난과 그러지 않은 교배종 호접난이 있구요 원정 호접난은 아직까지는 생소하죠 구입하기 어려울 거에요 호접난은 난 종류가 무지무지 많아요 엄청난 종류 중에 팔레놉시스를 우리가 호접난이라고 하는데 이 호접난 종류 원종만 한 50에서 60까지 정도 됩니다 그럼 이 교배종은 뭐죠? 인간이 이런 원종을 가지고 훨씬 더 예쁘고 오래가고 더 튼튼하고 이런 것들을 개발하려고 육종을 하잖아요 육종에서 나온 품종을 교배종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특징을 결합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종과 교배종이 있고 원종에는 향이 있는 유향종과 향이 없는 유향종이 있고요 교배종은 거의 다 있긴 있습니다 향이 있는 것들이 간혹 나오는데 향이 강하지 않죠 왜? 육종의 포인트가 향을 만들어서 치미용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크고 이쁘고 오래가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만들기 때문에 보통 이런 교배종에서는 향은 아주 미약하고 그나마 있으면 미니 품종에서 향이 있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교배종이죠 하이브리드 교배종에서는 어떤 얘기 하냐면 대륜들 있죠 이렇게 크게 심어서 꽃이 막 열 송이씩 달리는 이런 대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대륜들은 큰 행사나 이런 디스플레이나 선물용 큰 선물용으로 쓰고 또 나머지는 뭐냐면 대표적인 게 만천홍인데 피우던 거 갖고 와서 매송이 안 달랐는데 이런 거는 소형종은 없어요 소형종은 시장에서 경매시장에 나오면 거의 낙찰이 안 됩니다 비싸도 그래서 소비자들이 만나기 어렵죠 그런 거 어려운데 이런 남들 중에는 이렇게 가지 친 남들이 있어요 보통 중소형종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꽃이 크진 않은데 작은 꽃이 가지를 쳐서 여러 개가 달리니까 어떻죠? 하나나 두 개만 심어도 상품 가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을 합니다 그럼 허접란 구매는 어디서 할까요? PD님 구매 어디서 하세요? 이원난에서 이원난에서 저희는 허접란을 많이 취급 안 해요 원종이나 특수한 거 아니면 신규 찜이가 분들을 위해서 간혹 괜찮은 국내에서 육종하는 허접란들이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특이하든가 아니면 저렴한데 괜찮은데 나오면 저희가 이벤트로 하죠 앞으로는 진짜 이벤트로도 좀 할 계획은 있어요 왜냐면 그런 낳는 찾으신 분도 있으니까 근데 주운은 그러지 않고 허접란은 사실 구매하기가 어려워요 또 오히려 지방은 좀 나아요 근데 수도권에서는 살 데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허접란은 100%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허접란은 유통이 어떻게 되냐면 농가에서 나를 키워요 수입해서 키우든 모종부터 키우든 키웁니다 저온처리를 해서 경매를 내죠 그럼 내는데 어디다 내요? 출하는 데가? 허접란은 99% 거의 경매로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좀 빠지긴 하는데 거의 경매인데 한국화해농협이라는 데서 경매를 예전에는 한 50% 했는데 지금 배울 때 한 25% 30% 하고 나머지는 양재동 유통공사에서 매주 두 번씩 합니다 한 번에 7만개도 하고 10만개도 하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를 난 상인들이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합식을 해서 선물용으로 자 5만원짜리 보내주세요 10만원짜리 보내주세요 예쁜 걸로 보내주세요 이러면 리본거리로 해서 나가니까 꽃시장에서 보통 그 허접란을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전화받아서 나가야 되니까 심어져 있는 데로 다시 다시 원청에서 하청을 주면 거기서 나가는 거죠 물론 갖다 심어서 하는 데도 있긴 한데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잖아요 여기서 뭐 제주도를 보낼 거예요 아니면 부산을 보낼 거예요 어디 보낼 거예요 아 경매장이 또 하나 있다 부산에 원공동이라는 데서 경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매장을 통해서 나오니까 그런 선물을 할 때 지방에서는 그냥 내가 낱개로 샀다가 주문 들어오면 심어서 팔죠 그래서 낱개도 보통 팝니다 예전에는 낱개로 사려면 좀 눈치가 보였어요 저를 안 팔았죠 왜 크게 심어서 팔면 돈 되는데 낱개 손님 물어보는 거 많은 거 귀찮으니까 근데 지금은 좀 나지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허접란을 딱 생각해봤어요 허접란을 구입하려면 내가 시장도 가깝지 않고 어디서 구입하지 하면은 최근 들어서는 유튜버에서 많은 유튜버 농가에서 직접 유튜버에서 판매하는 분들도 있고 꽃시장에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냥 그런 관련 없는데 매장하면서 난을 파시는 분들 있으니까 그런 데 사셔도 되고 심폴이나 또 뭐 있죠 엑슨플랜트나 이런 데다가 호접란 치면 들어가요 들어가면 호접란이 뜹니다 그래서 거기서 호접란을 사시면 돼요 호접란을 만약에 제가 이제 구입을 하려고 인터넷을 뒤져서 사잖아요 샀을 때 아니면 현장에서 직접 보고 살 때 무엇을 보냐면 첫 번째는 얘네들은 사실 품종명이 유통명이 그렇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원종은 그러지 않은데 그래서 이걸 키우다가 원종으로 갈 때는 모르는데 그냥 일반적인 오늘 하는 이런 호접란은 그냥 빨간색 뭐 이름이 특별히 없어요 만천홍이라고 다 이름이 있는데 대부분이 어떤 게 있냐 만천홍이나 V3 특별한 유명한 품종 빼놓고는 어떤 식이냐면 중국이나 대만에서 개발을 해요 오죠 그럼 농가가 받는 사람마다 코드번호가 다 틀려요 그럼 그냥 가져가서 자기 코드번호로 날보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이름을 막 대충 쓰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이름이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그냥 노란 호접 빨간 호접 이런 식이고 최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 특이하고 독특해서 유명세를 탄 애들은 이름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이름 지었다고 되지 않으니까 내가 만들어도 그 이름 자체가 통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허접란은 보통 만원대에서 만원천원 2만원 3만원 정도 구입하신다고 생각하고 내가 만약에 허접란을 키울 거다 그러면 사실 꽃 없어도 괜찮잖아 이왕이면 살 때 꽃 보는 것도 좋은데 저렴하게 사는 방법은 뭐냐면 온라인상에선 그런걸 파는 데가 없는데 선물용이다 보니까 갖다 놨어요 그죠 근데 꽃이 졌어 그러면 이제는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주 저렴하게 팝니다 그냥 만원에 한판 가져가세요 아니면 뭐 하나에 3천원 골라서 2천원 5천원 가져가면 어우 그거는 처음 입문하신 분한테는 뭐라 그래야죠 우리가 횡재한거죠 그러면 이원난에서는 꽃이 없으면 더 싼가요 전혀 저희는 꽃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이제 특수한 품종을 판매하여서 혈통이 되게 중시해서 판매하는 곳이고 일반적인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입문자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입문자 분들은 그런거 상관없이 꽃이 이쁘면 사시면 돼요 호접나눈 과연 어떤걸 사야하느냐 그러면 제가 개인분들의 취향을 알 수 없어요 그냥 내가 이쁜거 사면 돼요 이쁜거 사면 되는데 산다 그러니까 저 같으면 어떤걸 보냐 그러면 잎이 좀 까지고 찌그러져도 이런거 하고 혹시 노랗고 병반이 있다 그럼 저는 그냥 찌그러진걸 삽니다 굳이 다 깨끗한거면 깨끗한게 좋잖아요 근데 만약에 병반이 있는거 하고 잎이 찌그러지고 잘라진건가 있다면 저는 잘라진걸 사요 그럼 병반이 있는거는 무조건 안되냐 그러진 않죠 병반이 전체적으로 퍼져져 있지 않으면 그 부분만 도려대면 되니까 근데 우선순위는 그 다음에 뿌리를 봐서 뿌리가 튼튼한거를 사겠습니다 만약에 잎이 되게 무성해요 근데 뿌리가 좀 약해 근데 잎이 그렇게 무성하진 않은데 뿌리가 튼튼해 그럼 저는 뿌리 튼튼한걸 사요 어떤거 사시는지 아시겠죠 병반이 없고 잎이 깨끗하고 뿌리가 튼튼한거 사면 좋죠 근데 내가 만약에 뭘 사러 갔는데 흰색이 하나밖에 없어 내가 너무 이뻐 그거는 그런거 상관없이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 사는거고 보통 이왕 여러개 있다 그러면 뿌리가 튼튼한걸 삽니다 내가 나는 사잖아요 화분을 선택하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실수 초보자분들 특히 입문자분들 중급자도 많이 실패하세요 분 사지 마세요 이거를 살 때 난을 보면서 이런 화분을 사야지 라는 생각을 아예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집에 빈 화분도 많잖아요 선물 받고 죽은 화분들 때문에 거기 채우려고 이거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냥 포트채 키우는게 좋습니다 포트채 그대로 키우는게 좋습니다 기존에 있는 분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분갈이만 안하고 비닐 포트채 그냥 사서 키우면 내가 무조건 2,3년 동안은 분갈이 안하고도 잘 키울 수 있다 분을 갈아서 실패하는게 많아요 왜 잘 모르면서 분을 갈잖아요 호접란을 사는게 주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쁘게 키우는 것도 목적이야 근데 호접란을 살려서 이쁘게 키워야 되잖아요 그죠 어울리지 않는 이쁘다고 이쁜거 사는게 아니라 니한테 맞는거 사야되는데 제가 볼때는 플랜트 커버 같은게 있어요 다이소에 가도 되고 집에 있고 여러가지 있는데 예쁜 그릇 있죠 예쁜 그릇 얘가 들어갈만한 예쁜 그릇이면 됩니다 무조건 화분이 됐든 그릇이 됐든 유리잔이 됐든 그거 안에 들어가는걸 우리가 플랜트 커버라고 해요 미관상 보기 안좋고 쓰러지는데 미관상 되게 이쁘게 만들 수 있구요 습도를 유지해 줘서 호접란이 훨씬 더 건강하게 클 수 있도록 해주는게 플랜트 커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2부 3부 4부 때 더욱 더 자세한건 말씀해주세요 제가 전에 강의할때는 처음석까지 주구장창 했어요 40분 뭐 한시간에서 나는 열정을 갖고 막 얘기했는데 아 그게 끝까지 들으시는 분도 있는데 보통분들은 되게 힘들어요 10분 넘어가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하고 다음거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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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 aying